하남시청요. 네. 아하 아 아니요. 저도 이동하죠. 서울 바로 강동으로 넘어갑니다. 아시잖아요. 저도 거래처도 돌아다니는 거 아니요. 저는 서울 경기를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. 뭐 지방 대전은 내려가면 한 12시 되지 않을까? 한 12시 아이고 새벽에 나와서 그 다음날 들어가긴 하죠. 오늘 또 새벽 4시에 이게 아 그래요. 기억이 안납니다. 하루가 아마 아 그러겠죠. 김회장님한테 안부인사 남겼죠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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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꾸로 입어도 거꾸로 입어도 잘 어울리는 사람 하 cuál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예 건의 쌤 쌩님 권이형 아 키 크잖아요 재용이형 아니 우리 우리 저 김회장님은 시대를 잘 못만났던 것 같고 500m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야 행심없어 우리 여정이 누나 아 네 오라방 500m 앞 정보 수집 구간이라도 설 설 댄깁서 호설 시장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네 정수기 누나가 화났겠는데? 우리 정수기 누나가 화났겠어. 다르쳐 정수기 누나가 화났어 날아가 화났어. 네 예 아 아 아 하하하, 예, 하나